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3월 개학이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 또한 있었는데요. 교육부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 정상개학을 진행하고 초중고교생의 등교 수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역시 예정대로 11월 셋째 주에 시행한다는 계획인데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측불허의 코로나19 상황 속 친구, 선생님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이 아닌 컴퓨터 화면을 통한 비대면 학습이 주가됐던 지난 2020년. 교육부가 올해에는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등교 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등교, 원격 수업 등의 여부는 각 학교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지역의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조치했습니다. 학사 일정은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 기준 수업 일수를 준수하며 운영하겠습니다. 지난해 3월과 다르게 전국 모든 학교의 원격 수업이 가능함으로 3월 새학년을 계획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살 미만은 코로나19 발병률이 낮았다는 점과 저학년의 학습 격차에 대한 학부모들의 개선 요구가 계속되면서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까지 매일 등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특수학교와 학생 수 40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까지 학교가 등교 수업을 결정하도록 했고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도 2단계까지는 매일 등교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등교 확대에 따라 교육부는 초중고교에 학교당 최대 5명, 유치원은 1명씩 방역 생활 지도 인력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비대면 원격 수업 장기화로 생긴 학습 결손 등의 문제는 소규모 대면 보충 지도와 지원 상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19 탓에 2주 연기됐던 대학 수학능력시험 역시 올해는 연기 없이 11월 18일에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